안녕하십니까 모두공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게 된 윤달원입니다 우선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 석사를 마친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모두공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맡게 될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것이냐 민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야기할 때 생성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하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규범이나 교율이 있을 겁니다 그 같은 교율이 법으로 된 것이 민법이다 생성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은 이와 같은 민법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채득할 수 있는 그 같은 질서가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회현상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규율하는 것은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률이 곧 민법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관계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 재산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사람의 생활관계, 즉 재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곧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공무원 시험에 대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이전에 우선 민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뒤에 공무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나야 할 것인지 그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냐 언제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 교재입니다 교과서, 교재 그래서 양이 많고 또 사실은 법학을 이미 전공했던 사람들은 그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 법, 특히 민법을 접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친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선은 교과서나 교재와 같은 양이 많더라도 그런 것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과목이 민법부터 나중에 가족법까지 또 5편으로 이루어진 것이 민법인데 이 5개의 과목을 모두 소화하려면 사실 교과서만 해도 50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읽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교재를 우리 수업시간에 읽어야 할 교재를 차근차근 읽는 그런 연습을 또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법을 이외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 조문이 있고 그 법 조문을 기본적으로 풀어 쓰는 것,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법 조문을 풀어 쓴 것이니까 법 조문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재에 아니면 교과서에 뒤에 인용 조문, 인용한 조문이 나오게 되면 그 조문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을 적용을 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을 해서 법원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판결, 판례입니다 그럼 이런 판결, 판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을 적용해서 또 법을 풀어서 적용한 것이니까 결국은 판례도 인용의 교재나 교과서에 인용되어 있다면 판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옆에서 두고 조문을 두고 판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법 공부의, 특히 민법 공부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민법 양이 아까 5천 페이지가 넘는다 교과서가 일반적인 법학 교과서는 5천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그 내용에는 또 외워야 할 것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운다고 해도 금방 금방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해야지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또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개념부터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개념, 우선 양이 많고 하지만 최소한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개념만큼은 중요한 것이니까 다 숙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법 공부와 관련해서 법학, 민법이 아닌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학은 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법학을 외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 실제로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다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외우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 외워서 끝낼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워야겠지만 하지만 외우는 것만이 공부의, 민법 공부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그리고 개념 정도는 외워야 하고 또 법조문과 판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기 전에는 먼저 이해하는 것을 선행해서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적절히 좋아해서 공부하는 것이 민법의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법 공부가 이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방법은 모든 공부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도는 하나입니다 열심히 한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꾸준히 한다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죽으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을 공부하고 일주일을 쉬었어요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체력 암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과 시간을 매일같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 또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공부하는 것보단 매일 5시간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 민법 준비를 위해서는 열심히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전해서 꾸준히 하고 그 꾸준히 공부하는 중간중간 또 체력 암배를 위한 휴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5점 페이지를 아까 왜는 것 이해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는다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민법 시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 데는 꾸준히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죽어도 안 나온다 그걸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 이렇게 여긴 나오고 여긴 안 나오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매회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문제는 꾸준히 공부 확실히 해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문제 분야 부분은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물론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혹시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붙잡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매 해마다 꾸준히 반복해서 나오는 분야나 시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공부를 해서 자신의 몸으로 몸에 소화를 시켜 취득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버릴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여러 번 준비한 경우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꾸준히 나오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할지는 제가 결정을 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하면 내년에는 모두들 웃는 모습으로 또 좋은 성과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민법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민법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알아둬야 할 것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는가 라는 걸 또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이 민법의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래도 법원직 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더 훨씬 어려운 변호사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다 이렇게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 2017년도에는 86점 그리고 2018년도는 75.25 그다음에 올해는 80.3호가 민법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 작년에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7년에 평균 점수가 워낙 높았어요 86점으로 되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전해를 봐도 평균적으로 민법 평균 점수 합격자들의 민법 평균 점수는 한 80점을 전후해서 80점부터 조금 높거나 아니면 70 몇 점 70점 그러니까 70 한 8점 정도 해서 이렇게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민법 공부를 할 때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민법 점수가 공교롭게도 잘 보시면 2017년에 86점 민법 그다음에 합격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84점 그다음에 2018년에는 75점 79점 2019년 80점 80점 즉 민법 점수하고 합격 평균 점수가 조금 비슷하고 민법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법 공부를 충실히 해야지만 합격하는 데 하나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시험 문제는 또 이야기되는 것이 뭐였냐면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4장 시험 문제가 4장에서 5장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민법 시험 문제가 6장입니다 일단 지문이 6장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지문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를 읽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니까 그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떠나서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출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 유형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빨리 제때 제때 푸는 이런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길어져서 길어져서 어려워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문제가 길어지는 추세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민법이 아까 다섯 과목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은 민총 물권 채권 가족 가족은 친족과 상속 이렇게 해서 5편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보통 민법은 민총에서 여섯 문제 그다음에 물권에서 여섯 문제 채권에서 열 문제 가족법에서 세너 문제 이렇게 이런 정도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2019년 올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민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물권하고 채권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아홉 문제가 나왔고 채권법 분야에서는 일곱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권이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 한편으로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채권은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그동안 분량이 많은데도 한 열 문제씩 나왔다가 분량이 문제수가 줄어들었다 출제 문항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릴 것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지만 출제 문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할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족법도 마찬가지로 한 서너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가 좀 줄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의 경우는 이 분량이 이것도 많은 가족법도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출제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것이 역시 버릴 것이 많다는 얘기고 실제 가족법의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청이나 물권 채권보다 특히 가족법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또 기출문제 관련 새로운 경향 또 새로운 판례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법의 경우는 많이 버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경향이 꾸준히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민청과 가족법은 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물권과 채권법 분야에서는 조금 공부할 패턴을 좀 달리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공부를 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는 과락이 어떻게 얼마나 응시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갔다 소위 과락 그러니까 법원직 시험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과락이 없어야 된다 한 과목마다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이다 또 하나는 전체 감옥이 과락을 넘는 상태에서 면한 상태에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80점씩 이렇게 나오는데 60점 얘기하는 것도 웃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되고 또 하나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게 되면 2019년 올해 국어부터 민사소송법까지 이 과락의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영어나 한국사, 국어 이런 것보다 법과목이 과락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 6,6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이 중에 한 2,000명 이상이 사실은 과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 생각할까요? 6,000명 이상이 응시를 했는데 2,000명 이상이 과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시험을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었지만 처음 시험 볼 때 분위기 파악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이번 법원직 시험, 법원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우선 맛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선 소위 말하는 간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준비를 안 했으니 부족하니까 과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영어나 한국사, 국어 이런 과목들이 법원직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직이 연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알고 싶어서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시험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과목을 또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과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6,600명이 넘는 이런 응시자 중에서 2,000명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봤을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락을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6,600명이 경쟁자가 아니라 4,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라고 굉장히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허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한 2,000명은 허수다 4,000명 정도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정해진 시간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난이도가 높아지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바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꾸 공부하고 풀어봄으로써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꾸 보다 보게 되면 자연히 저절로 능력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도 또 그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 시험, 법원직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향이나 다른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되는 것이 민법 점수가 하락했다 이 얘기는 글쎄요 결국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난이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이 민법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럴 수 있겠지만 민법이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우선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본인도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남들이 이만큼 할 때 이만큼만 꾸준히 해서 이만큼의 간격만 벌려놓으면 나는 합격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나는 점수를 좀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 합격의 길에 훨씬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조금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잘 대응을 하면 오히려 고득점을 달성을 해서 합격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문이 길게 되는데 길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문이 길어지는 거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갖다 계속 내다보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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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붙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는 점점 지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쪼그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법원직이 아닌 다른 시험 문제에도 기출 문제를 자꾸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또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며 보므로서 대응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어진 것뿐이지 그 자체가 더 어려워지거나 개념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지 대응 방식만 좀 더 기출 문제를 풀어보거나 다른 시험 문제를 풀어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어졌다고 해서 그게 크게 어렵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든 아무리 사람이 많든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일정한 숫자는 400명 전후 가까이 숫자들은 계속해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험은 우선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내가 준비를 잘해서 꾸준히 준비를 잘해서 대비를 하면 다른 사람 못 붙더라도 내가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기 위해서 잘 전략을 짜서 대비를 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득점을 얻어서 발성을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대부분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민법의 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을 하고 항상 그렇게 똑같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시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이 시험 문제 잘 내기 좋은 것이 올해 나온 판례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보면 최근에 나온 판례, 최근에 바뀐 법령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최근에 바뀐 판례나 바뀐 법률을 공부를 해서 시험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록이면 저는 여러분께 대도록이면 그 조문, 민법의 내용을 대도록이면 도표나 그림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공부하고 버릴 것은 버리... 제가 버리라고 하는 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시험에 대비를 하면 내년엔 모두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꾸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